캐논 EOS 750D의 연차성능에 대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메모리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95MBps 32GB입니다. 현재 캐논 EOS 750D의 포맷은 일반 JPGL로 2425W의 JPG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초당 5장까지 촬영되는 일반 연속 촬영 모드였는데 해당 설정에서 약 940매의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JPG 로우 설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G 로우 설정에서는 약 6매의 연속 촬영이 가능하며 일반 로우 촬영에서도 약 7장에서 8매 정도의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조소음 연속 촬영으로는 초당 3.5매의 연사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제작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실을 연속 촬영을 연속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신경을 연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균 웅점에 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oldest pre-demontегre Hall 그ór트에서 원하시면서 최초로 적게 생 Nevatạng 회사와 중에서 최초로 que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